마지막 라운드, 최종 대결을 펼칠 두 명의 드리머입니다. 창원 과고의 조하정 드리머, 그리고 경남 과고의 노경민 드리머. 두 드리머 가운데 울산 경남을 대표할 우승자는 누가 될까요? 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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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났고요? 과장 지금 한 거? 헐, 그냥 했어? 아나운선 속에서 좀 어색하네. 한 번에 나 오늘 자기랑 많이 못 했어. 헐, 3라운드에서 떨어졌대? 그건 아닌데, 즐거운이 진지하게 놔가지고. 음, 그래갖고. 계속 몇 라운드까지 놨는데. 어? 나 못 사귀했는데. 어? 아, 그리고 옆에 있는 거구나. 어? 이거 아니고 옆에 있는 거 아니야? 내 거야. 헐! 정말? 어! 우와. 이럴 수가 없는데? 아니, 왜? 아, 진짜로? 그래. 그러면은 다음에 또 녹화하러 또 가야 돼? 응. 하이! 진짜로? 잘했어, 잘했어. 아까 준희 6시 좀 안 돼서 전화 왔었거든. 엄마 누나가 어떻게 됐어 그러는 거야.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그랬거든. 그래? 그럼 따로 찾는 것 같다. 뭐 걔! 일단은 아빠한테 안 했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시라고. 아, 그래 가만히 있을게. 바다를 가봐. 안녕!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해? 네? 우승을 했어요. 여기 올라와야 돼. 네. 네. 내가 바다를 제일 어색하다고 했는데. 아, 그럼 어떻게 해줄 거야? 파이팅 해줄 거야? 파이팅! 네. 이거 들고 올 복지배까지 가야 돼? 네. 기차 타고 이걸 들고 가야 돼? 네. 네.